아이폰의 음성 비서 시리라는 이름은 간단하면서도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는 2010년 애플이 인수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개발한 기술로 이 회사의 공동 창립자인 다그 키틀로스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애플은 시리를 인수해 아이폰에 적용함으로써 음성 개인 비서 부문에서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아이폰 4S에 탑재된 시리를 공개했고 이후 이보다 성능이 향상된 시리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시리는 단순한 음성인식을 넘어 자연어의 뉘앙스까지 이해하며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다그 키틀로스는 시리라는 이름을 오래전부터 좋아했는데 이 이름은 노르웨이에서 주로 여성의 이름으로 사용됩니다. 다그 키틀로스는 원래 자신이 딸을 낳으면 시리라는 이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시리는 노르웨이어로 아름다운 승리를 의미하는 시그리드의 줄임말로 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습니다. 다만 딸에게 시리라는 이름을 짓기 전에 아들이 태어나면서 그는 이 이름을 아이폰의 인공지능 비서에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리는 짧고 발음이 쉽고 여러 언어에서 잘 이해될 수 있는 이름으로 다국적 회사인 애플의 제품에 적합한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리라는 이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플의 디지털 비서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리라는 이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플의 디지털 비서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시리라는 이름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애플의 디지털 비서의 이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